자고 일어났더니 별아 눈이 많이 와있어 그치? 별이 썰매타러 갈거야? 별이 싱싱 썰매탈 수 있어요? 알았어 아가는 아직 자네 아가는 아직 잔다 그치? 재밌겠다 그치? 별이 아까 깼는데 울지도 않고 있었어요 아 우리 말이야 울지도 않았구나? 이것봐로? 평일인데 사람이 많네 맞네 평일인데 진짜 아 오랜만이다 하이온 아 좋다 어디가 좋은 거야? 오연아 맘마 먹으러 갈까? 그럼 옷가다 입술에서 먹을까? 그럴까? 그럼 여기 맘마 어디서 먹을까? 카페테리아 갈까? 그래 가자 먹으러 가자 맘마부터 먹자 맘마 안 먹어? 어? 어? 오연이 여기 있었어? 어? 오연이 여기 있었어? 오연이 안 보였어? 너 양말 어디있어? 양말 여기 가방에 안에 넣었어 양말 응 응 안 보여 오줌 빵빵해? 응 머리 있나요? 우리 스키 타러 갈거야 오연아 양말 벗지 마 양말 거기 있는데 양말 거기 있는 거 양말 쳐주니까 잘 되죠? 조금만 해달래 옷이 불편한데 별이 밖에서 추위를 지켜줄 거야 따뜻하겠다 너무 딱 맞아? 그래? 살짝 내려줘 살짝 내려줘 모자도 쓰니까 됐지? 아 우리 별이 빵빵하고 귀엽다 어이치 어떤 거 어떤 거 안아줘? 안아줘 알았어 아가매보다 응 벌써 힘든데? 너무 더 더 어 가자 가자 여기 꼬꼬 티켓팅하러 가자 어 티켓팅하러 가자 어 티켓팅하러 가자 아 어디 있다고? 아가하우 아가하우가 있어? 아가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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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안도록해 오 젤리다 오 젤리가지 오 젤리지신데이 젤리 먹을 사람 엄리지만봐 뭐여? 너희 대화가 돼? 흐흡흐흐흐흐흫흐흐흐흫 너희 대화가 돼? 어 그러네 똑같네 엄리지만봐 어응 엄리지만봐 엄리지만봐 음 할머니집이야 엄리지만봐 아야 할머니 집 어디어디 어디어디 아 이게 장난친거에요 엄마가 할머니 집 아니 할머니 집은 아니고 할머니 집 근처긴 해 하나 둘 원 예 이거 말 꺼놓네 신기하지 이게 뭐야 이게 재미있겠어 아 알죠 여기 와서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별이 그러면 많이 놀고 가자 알았지 좋아 아빠야 아빠 누구야 아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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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랑 아빠네 타러 가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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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미니 아빠다 아빠 욕노보가 없습니다 노동 아니야 수돗부 달려 수돗부 달려 수돗부 달려 수돗부 달려 수돗부 달려 수돗부 달려 수달 뿌우 달려 수달 뿌우 달려 달려 오빠 조금 달려줘봐 휴 더 빨리 더 빨리 우와 우리우리 용감하다 그니까 못 탈 줄 알았는데 잘 타네 우와 우리우리 완전 용감해 어? 그만 탈래? 이제 멈춰 주실거야 안녕하세요 여기 타야된대 허리 위인분들이 벗어볼게요 혈아 안 무서웠어? 진짜로 엄마는 카메라 꺼내기도 전에는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찍지도 못했어 호연이 내리자마자 모자 벗던데 호연이 더 무서웠을걸? 어... 발도 아프는데 발도 타면 돼 오 별이 조금 무서웠는데 차만 냈구나 엄마 너무 무서웠어 저거 봐봐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우와 진짜 빠르다 우와 저건 더 빨라 다들 솔직히 말해 무섭지 나만 무서운 거 아니잖아 진짜 잘 나와 엄마 20대처럼 나온다 그치? 나 20대 같아? 생각보다 무섭다니까 저게 나 20대 같아? 생각보다 무섭다니까 저게 소리 없잖아 아니 저렇게 어른들도 소리 지르는 걸 어떻게 얘네가 탄 거야? 어떡해라 벼라 한 번 더 탈까? 아니요 아니야 왜 한 번 더 타면 안 돼?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호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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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연아 괜찮아? 죽었어? 살았어? 재밌어? 또 갈까? 호연이 다리 때려 보자 호연이 별로 안 가고 싶은 거 같은데 별이면 태울게 호연이 별로 안 가고 싶은 거 같아 호연이 왜 안 가고 싶은거야 잘 걷네 언니네 언니였네 언니가 피아노 진짜 잘 치네 호연아 가자 호연이 왜저래 호연이 왜저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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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아, 아빠 저 또 풀어갔어. 아이고. 아이고.